오늘도 공기는 차가웠지만 전국에 모처럼 맑은 하늘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시점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일 오후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는 5에서 10mm, 충청과 경북 지방에서는 5에서 30mm, 남부 지방은 10에서 40mm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경남 해안과 제주 산간 지방에는 최고 6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고 이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토요일 오후부터가 좋겠는데요.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겠고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방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기 전에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을 포함한 중부 일부 지방과 호남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4도, 대구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